자, 오늘도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서, 두 가지 라운드를 통해서 총 네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이성우 의사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현재 주가의 움직임 4% 때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 올랐고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바닷건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 시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지금 폴란드의 방산에 이어서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깝게는 이집트 수주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한수원의 컨소시엄 중심은 러시아였지만, 일부 우리가 원전 부분이 들어간 사항이 있다 보니 그때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가기 한 거래일 전에 주가가 반응이 나타났고, 그 마지막 시세로요. 그때 강했던 종목이 한전기술, 한전산업 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들어가는 컨소시엄이 한수원이다 보니까, 그러한 주가 흐름이 있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원전 건설 참여죠.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건설 참여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중심이 돼서 들어갔고, 두 번째는 한수원 중심의 수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중심은 미국의 섹터들이 이 부분에 승인을 내려줘야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는 우선 우리가 단적으로 시장에 나온 얘기는 폴란드에 대한 원전의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돌림이 나와요. 오늘 보면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는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의 기대감이 있지만, 자세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처음에 중심이 돼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기대였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또 미국 중심으로 좀 승인이 있어야 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늘은 주가를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통해서 보면, 어제는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갭상승이 이루어지고, 이게 확실히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하려면, 21선은 안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첫 상승 때는 이 저항을 받고 나서, 다음 날 오늘 같은 경우도 또한 그냥 밀려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용이 어제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보다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 저는 매 숟가락 5만 3천 8백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전략을 전면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추가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면 수정을 하고, 가격대의 접근은 이렇게 갭상승이 이루어진 주가가 좀 맞고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가격은 어제 저가 5만 2천 100 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5일이 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5만 1천 5백 원입니다. 이 가격이 지지받는지 보고, 그때 종가든 아니면 다음 거래일에 매매를 대입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제가 제시드린 매 숟가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본다고 할 수 있겠고, 목표가 또한 전면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5만 9천 원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가격이 안착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안착이 못 되면, 첫 번째로 저항을 받는 구간은 10월 20일의 고가 부분, 그다음에 21선 저항이 위치한 구간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작정 이게 목표가를 얼마로 뒀는데, 이게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점을 수정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 그다음에 각 종목들의 특성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말씀을 정정하시는 겁니까? 목표가는 5만 5천 5백 원입니다. 5만 5천 5백 원으로 다시금 하향 조정에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공략주 원전 관련해서 하루하루 또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한전기술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는 어떤 종목을 제시할까요? GS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현재 주가 2.58%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또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종목 있게 봤다 하면 이렇게 좀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아가지고 돌아설 만한 어떻게 모멘텀의 지금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적을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종합상사 실적들이 피크아웃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많이 위축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종합상사들이 움직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유가가 반전이 나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최근에 또 유가가 80달러 때에서 슬슬 또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도 실적의 변화가 괜찮게 되면 같이 영향을 끼치겠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산업용 소재 철강금속, 석유화학 이쪽의 무역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하는 부분들도 실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해외 자원 개발이 미국 법인 쪽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러면 이쪽도 성과를 내게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약간 화석에너지 쪽에 대한 재발견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다 보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에너지 설비 전문 업체라고 하는 GS엔텍까지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최근 들어서 뚜렷한 변화 중에는 석탄 가격은 잘 안 빠집니다. 역시 고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석탄광 지분 한 14% 이상 갖고 있는 부분들도 GS에너지랑 공동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부각들도 같이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반기 때 영업이기 한 450억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치를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높은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 한 200%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아마 지금 같은 변화 나오게 되면 빠르게 실적 반영한 부분들을 부채 상환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시총이 2,200억이면 상사주 쪽에서도 가장 싸다라는 부분들이 약점이 있다 보니까 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실적 발표와 함께는 한 번쯤은 움직이지 않나 그런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워낙에 바닷권이라서 목표지가를 좀 무난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로 보십니까? 바닥을 확인이 돼야 되겠죠.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지금 패턴으로 보면 주봉상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 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 쪽에서는 장기 지지권 쪽 안쪽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일봉상의 변화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 확인되고 들어가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목표가는 지난 하락 때 나왔던 역순으로 보게 되면 한 3,2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우 의사의 종목 바로 확인해보시죠.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현재 주가는 1%대 소폭 조정이고요.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1만 7,000원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해 보이면서 1만 4,000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전에도 이 종목 저희 함께 확인했었죠? 지금 가격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급하게는 안 사도 돼요. 급하게는 안 사도 되는 흐름인데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매크로 변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해외 시장만의 공통적인 점은 3분기 실적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 있기 전 350억 원대예요. 이 350억 원대를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이 돼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보다 높게 나와야지 주가가 위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 주가 안에서 위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지금 어떤 요인이 달라져야 하는가 보면 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점은 중국에서 당대회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개방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뚜껏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제였죠. 이 코로나 대응 정책 완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좀 걸리고 나서 머무르는 날짜 같은 경우가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점이 좀 정책으로 나오면서 어제 시장은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흐름이 상승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밑고리만 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올려가면서 가격의 매수를 대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가격대를 아래로 정해놓고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좀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현대주가는 조정상태에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지만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그대로 18,000원의 제시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격대를 넘어서야지 이 가격이 도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런 가격 흐름대죠. 15,000원대 중반을 먼저 돌파가 돼야지 16,500원대 이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18,000원이라는 목표가는 전제될 수 있는 게 3분기 예상이기 한 380억 원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는 가격 안에서 기술적인 점에 대한 통과 단계적으로 한 두 단계가 이루어져야지 이 가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이제 향후에 다시금 주가가 좀 쉬어가고 나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DK락입니다. 현재 주가는 0.46%대 오름세 보이면서 만 9백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쉬어갔다가 오늘은 다시금 양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DK락은 뭘 주력하는 기업이죠? 락입니다. 락? 뭔가 잠그나요? 네, 잠가야죠. 개장용 피팅 밸브. 요즘 보면 피팅 밸브 업체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주워주고 있어요. 네, 그중에 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피팅 밸브 쪽은 실적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실적은 흔들리지 않는데 주가만 많이 밀렸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거죠. 특히 태조 이방원 갖고 있던 그쪽의 한 축이다 보니까 그쪽 따라서 움직였던 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양봉이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물 나오는 누가 많이 파냐면 기관들이 가는데 실적은 변함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계속 기회의 차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에 한쪽에 DK락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 매출이 한 66%를 수출하는데 엑스모빌 그리고 또 다우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한 3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수출 쪽에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환율 효과까지 같이 보겠죠. 게다가 조선 해양 플랜트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트 쪽으로 수출 잘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원래 반도체 쪽도 있었는데 반도체 쪽은 약간 지금 여전히 P3나 P4 쪽으로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은 이런 플랜트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액이 한 23%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천억대 넘어가면서 영업익이 130억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되는 것 같고요. 한 60%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비싼 게 아니다. 강화점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따른 변화의 확장세 계속 또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레벨업이 됐다가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봉상화로 보게 되면 아직 박스권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업황 주가의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아직까지 실적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더 있다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 때 한 13,5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도 9,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저력까지 세어본 DK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동성 있는 시장 가운데 오늘도 공약주 함께 내정을 확인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시간 글로운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공약주 하나 더 들어봐야겠죠. 이번에는 MBN 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오늘 일단 리뷰할 종목들이 많은데 그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나 봐요. 네, 전에 편입했던 종목도 있고 일단 상신 1P 한 번 좀 볼까요? 상신 1P가 오늘 장대양보험을 드디어 쏟아줬네요. 사실 이 종목은 좀 한 1, 2주 정도 예를 먹인 종목인데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바닷건에서 좀 턴하면서 실적도 받쳐주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친환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신 1P 같이 급등을 보여주지 않았나. 9월 28일인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14,550원에서 지금 장중 한 1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리량 나오니까 아주 좋은 모습 좋아 보이네요. 꼬리도 달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이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박수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이 구간, 지금 이런 저점 구간이죠. 이런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역락 없이 이번에도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고점까지는 1만 6천 원 정도 되어야 되니까 이 박수건을 뭐 주가가, 이 차트가 패턴이 어디 가겠습니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상신 1P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만 하시고 더 이루는 1만 9천 원까지도 열려있으니까 좀 더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옹시티 관련해서 한번 다스커도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커도 한 10% 정도 수익을 드렸었죠. 수익을 드렸었는데 네옹시티에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줬네요. 다스커도. 한미글로벌은 만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3배까지 줬는데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다스커도 밀리지 않고 15% 정도는 워낙 우리가 절점에 편입하다 보니까 15%는 수익이에요. 이 종목도 대량거래는 발생하면 저는 6,500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닷건에서는 매매를 하다가 대량거래가 딱 터지면 그때는 급등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편입했던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도아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편입을 했는데 어제 큰 움직임은 없었죠. 그래서 지금 3% 정도 수익을 장중에 곧 지금 오늘 그래도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종목이 이 정도면 상당히 탄탄한 모습이고요.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한미글로벌하고 비교했지만 실적이나 매출 부분에서도 매출도 한미글로벌보다 한 2배 정도 나오고 영업빅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그래서 그런데 한미글로벌 한 3배 정도 같죠. 그런데 이 회사가 거의 뭐 뒤지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 정도면 아직 바닷건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네옴 시티는 11월 달에 정부에서 코리아 드림팀을 꾸려서 가서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호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조금만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기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은 원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철도 이제 다가오고 원전 관련해서 요즘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8,810원에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친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이에요. 가격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8월 달에 사실 원전이 뭐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지만 사실 8월 달에 20개에서 한 3조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서 지금 K원전이 부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탑권이에요. 거의 넘버3 안에. 그 정도로 하막에다가 원전 기술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건축하지 않는 아주 진짜 뛰어난 저력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게 포인트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폴란드 원전 신축 관련해서 사업 선명을 예정할 예정입니다. 한 2주 정도 보시면 되겠고. 폴란드 전력 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 자, 디일 팩이라는 기업이 한수원이 한국 2주 이내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승날 예정인데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가 되면 아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벌써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원전 기술은 유럽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저기 메꿔야 됩니까? 바로 원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경합했는데 우리나라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K원전 부활 신호탄 이미 시작이 됐고요. 종목들이 뭐 급등한 것도 있고 조종한 것도 있는데 향후에 아주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삼전 대 이집트 수출 지난해 8월에 이르면서 K원전이 13년 만에 대규모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탈원전, 탈원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만일 텐 어라운드 하면서 삼전 규모의 8월에 지난 8월에 원전 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따내면서 다른 국가의 수출이 이미 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죠? 수주액이 한 186억 달러 정도 됩니다. 24조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2009년도 우즈베키의 바라카 사업 위에 첫 대규명 원전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사막에 원전을 건설해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한국 외에는 사막에 원전을 지어본 나라가 없을 만큼 그만큼 국내 기술이 진짜 증명됐다. 그런데 원전 업계의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담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주인데 원전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윤석열 정부가 향후 계속 집권하고 있지만 30년까지, 2030년까지 새해 원전 10기를 수주한다는 국정 과제입니다. 정부 정책주다. 에너지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탈원전 정책 속에서 일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전 업체들이.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들, 원전 업체에도 상당히 순통을 트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사백주 시장의 폐기연료 재활용 기술에 미국 승인을 받은 제형 업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원전 개치기 분야에서 가동 원전의 교체형, 예비품 국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나오니까 아주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지문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구조가 800억 나오다가 작년에 1,000억을 좀 돌파했네요. 영업이익이 84억 정도 나오고요. 지문구조는 아주 좋아졌어요.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충당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한 60억 정도 나왔지만 1분기, 2분기가 벌써 한 52억 정도 나왔네요.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 편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거의 50억 정도 되니까 작년에 84억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사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라인을 3개 정도 그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 부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 등을 한번에 오늘 좀 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구간, 이런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물론 단기로도 좀 빨리 가지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어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은 1차 매수가는 제가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면 집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20일선 하단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120일 구간입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13,000원이면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이니까 손절가는 8,500원 정도면 충분히 보시면서 리스크 강제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특징에 한 번 상승하게 되면 좀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수익률을 좀 그때 하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진을 신규 공약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진의 흐름이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MBN 골드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